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열리는 대회입니다.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습니다. 노래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영광이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거제 대구 거제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셀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. 거제 대구 거제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소스의 주문이 왜 왜 웃고 남냠 삼아감과 희망이 가장 원대요. 셀리 셀리 요소조슬 꿈주 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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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